우리 일상엔 아직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사회 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23건으로 2명이 숨지고 124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5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비율은 65%에 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차는 사람이 지나갈 때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교통안전시설도 늘릴 계획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에 식중독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담겼습니다. 2024년부터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식재료 보관 온도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등 스마트 급식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같은 식재료를 납품받은 급식소에 경보를 발송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확대합니다. 또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는 공간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의 마감제 속 납과 프탈레이트류 가소제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또 재난통계, 주변 교통사고 통계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학교마다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마련합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학교에서는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어린이 안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